김다영 선수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이미 여수 거북선 팀은 팀 승리를 결정을 지었는데 확실히 이 팀이 무섭네요. 이 팀이 전문가들의 예상에서는 개막 전에는 그렇게까지 강팀으로 분류가 됐던 그런 순간은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 팀 선수들이 각각 제 몫을 다해주면서 팀은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스라 선수의 컨디션이 올해 좋은 점도 여수 거북선이 활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. 네. 선수들 개개인의 기풍이나 기질에 따라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이스라 선수 같은 경우도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끝없이 올라서고 또 한 번 꺾이기 시작하면 끝없이 추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의 흐름을 타는 선수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리듬을 타고 있죠. 그것이 여수 거북선 팀 입장에서는 굉장한 행운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이스라 선수가 오늘 승리로 6승 2패가 되면서 지금 다승 3위까지 올라섭니다.